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성경 선생님입니다. 자, 어느새 이제 또 우리가 6월 모평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좀 편하게 아주 짧게 자, 이제 캐스트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준비 잘해야 되니까요. 그죠? 제목을요. 6월 모평, 잘 보면 좋지만, 점점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잘 보면 좋죠. 네, 맞아요. 잘 봐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낼 실력보다, 본인들이 내야 될 점수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마음가짐이랑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거 캐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제목 그래서 6월 모평, 잘 보면 좋지만 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장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급증 금지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 뭐 이게 금지라고 써놓는다고 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또는 이제 시작했어요. 또는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뭔가 결과가 딱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끝내야 한다. 우와! EBS 강의를 다 끝내고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다가 하나 샀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전부 다 끝내고 들어가야 한다. 개출 문제집을 전부 다 끝내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국어만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영어, 수학, 특히나 수학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탐이라든가 아니면 사탐이라든가 그리고 국어를 저만큼 팽개쳐 뒀다가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어? 국어 잘해야 되는데? 1교시가 국어였는데? 라는 생각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야, 이걸 다 어떻게 끝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벌써 하기 싫어지는 거죠. 뭔가를 끝내는 건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드시 6월 모평전에 끝내야 돼? 라는 무슨 법칙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저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온 친구들은 본인들이 해온 누적의 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지 5월 한 달이잖아요. 5월 한 달은 안 남았어요.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했던 실수 그 요인 다시 한 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공부해 나갈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6월 모평 전에 뭔가 다 여기까지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해.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또 이제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했던,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끝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려워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건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이건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이건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본인도 계획 세울 때 알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얻는 거죠. 근데 그 심리적 안정감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막 해야 돼 하고 들치고 날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해야 할 걸 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시험은 11월 달에 있는 시험인 거지 6월 달 시험, 9월 달 시험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 점검이에요. 잘 보면 좋죠. 근데 좋지만 그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조급증 금지라고 지금 써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조금 덜 받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좀 덜 받고 본인이 그냥 계속 꾸준히 하던 걸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진짜로 지금 딱 무슨 막 다 후려친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서둘다가 이것저것 다 망가뜨려 놓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야 될 걸 길게 보고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는 건 6월,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있으니까 또 11월 시험을 제일 잘 봐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고요. 이렇게 호흡을 좀 조절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급증 금지라고 지금 써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보다 질이라고 해놨어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문제만 때려서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막 그렇게 풀다 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겠죠. 근데 맞은 것도 왜 맞은지 모르고 틀린 것도 왜 틀리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로 그냥 문제 수호만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 풀어나가면 국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일단 내가 왜 틀렸고 뭘 맞았고 답에 근거는 어디 있고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문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울 필요 없는데 문제 제대로 풀었는지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특히나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언어와 매체라고 그러면 내가 언어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 과연 정리가 잘 된 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쭉 문제 풀면 되거든요. 찾으라는 거 제대로 찾았는지 그리고 독서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이 부분은 안 틀리고 있는지 시간은 각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몇 개 풀었다 무슨 문제 몇 개 풀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 제대로 풀고 그거 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누가 해줘요? 이게 아니고 본인이 정답과 오답의 근거 명확히 찾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는 거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언어와 매체라면 언어에서 내가 답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 왜 찾지 못했는가? 다시 한 번 개념책 갖고 와서 봐야 되고 화법과 작문이라면 분명히 나와 있는 유형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왜 아직도 나는 문제의 유형을 잘 잡고 있지 못한 건지 그거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고 독서 1번부터 3번까지 시간도 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뭐 해야 돼?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데 왜 아직 내가 못 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차분하게 본인이 분석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메가스터드 국어 선생님들 마찬가지인데 강의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보고 와!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강사에 문제풀이법이 확실하게 체화가 되어 있는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배운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모의고사 문제 수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해서 실수했던 거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양보다 질 더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 꾸준히 매일 공부해서 운이 아니라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엄청난 무슨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들이 사실 입시에서 성공했다. 다른 건 됐어요. 다른 인생의 어떤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시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요인들을 뽑아내면 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조급해하지 않기 그 다음에 양보다 질 그리고 꾸준히 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더욱더 누적두어서 나중에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11월달 시험 봤을 때 팡! 하고 터뜨릴 수 있게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지금 당장 제가 국어를 이제 시작했는데 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EBS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 봐. 말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다니까 EBS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문제가 나올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선제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문학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문학 개념어도 공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 같은 경우는 매체는 어떻게 읽고 부빈다 하더라도 매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언어 같은 경우는 아예 문법을 모르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이제까지 완전 선생님 설마 문법을 아직 안 한 학생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늦게 이제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이거 막 자기 혼자만 헤매다가 언어 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전부터 시작해서 언어는 해야지. 근데 선생님 제가요 나와 있는 언어 문제 중에서 하나 틀려요. 오 안 돼. 언어와 매체뿐만 아니라 화법과 작문은요 선택과목에서 하나도 틀리시면 안 돼요. 문학도 하나도 틀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독서에서 다 틀릴 거잖아요. 그치? 아니 안 틀린다고 하면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나 선택과목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독서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문학까지가 든든하게 딱 받쳐져주면 독서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물론 실력도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독서는요 시험장에서 작년도 그랬고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만났을 때 우와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 풀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아예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거야. 나중에 다시 풀어봤을 때 와 이거 나 풀 수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그럼 왜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그치? 또 시간만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 독서에서 그걸 틀렸어. 그것만 틀렸어. 나머지는 다 맞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선택과목도 다 틀려. 독서 1번부터 3번까지도 틀려. 문학도 왔다 갔다 다 틀려. 문학에서 시간 지체. 그러고 하면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응 그치? 그래서 결국은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독서에다가 시간을 몰아서 주기 위해서 물론 이건 독서 굉장히 잘하고 문학을 우와 저 못하겠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과목이랑 그리고 독서 1번부터 3번까지랑 그리고 문학이랑 잘해서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랑 독서 1번부터 3번이랑 그리고 독서를 잘해서 나중에 문학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어느 케이스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쉴 수 없게 시험장에서 줄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 강의 다 소화하고 흡수해서 여러분들 체화하는 거 지금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진짜 매일 공부해야 돼요. 매일 공부해야 되고 EBS 아직 안 했으면 하세요.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몇 년도에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점수가 되게 좋다? 그럼 기출을 되게 열심히 했나 보죠. 그치? 그래서 아예 EBS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국어에 도움이 필요 없는 친구였나 보지. 그게 아니었는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다. 그럼 올해는 좀 해요. 올해는 좀 해요. EBS 좀 해요. 해가지고 그냥 갔을 때 시험장 갔을 때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세 가지 딱 얘기해줬고요. 6월 모평 잘 보면 좋아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잘 보면 좋지만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니까 6월 잘 넘기고 9월 잘 넘기고 11월에 가서 빵! 됐죠? 우리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6월 모평은요. 그 중간 단계예요. 해야 될 것들은 이미 시작 단계든 아니면 중간 단계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게시판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게시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정리하셔서 6월 모평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고 난 다음엔 음 내 방법이 맞았구나 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부족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채우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또 다음 게스트에서 만날게요.